어? 이렇게 되네? 안 돼! 어! 어! 나 했는데! 쟤를 살리자. 나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쟤를 살려버리자. 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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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다 야 개구 가르쳐 줬잖아 개구로 가 빨리 야 바보야 빨리 개구로 가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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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킬링 스프링 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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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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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이제 끝 나 죽는다 이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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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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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왕자디입니까? 어떻게 왕자디입니까? 아... 쟤 자살할 것 같은데? 아... 와잇... 화이트 프린스 감사합니다 하나 받았나? 못 받았네 점수만 받았네 아 잘했는데 이거 새로 옷 나온 거 보셨습니까? 새로 옷이 나왔는데 무슨 한겨울 복장으로 나왔습니까? 다리가 잘 안보이네 잠깐만 이게 뭐야 여름이 다 됐는데 무슨 이런 한겨울 복장을 얘도 마찬가지 무슨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왜 이러세요? 그렇긴 하지만 쪄죽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니다가는 둘 다 왜 이래? 왜? 도대체 왜? 일을 할 수가 없군요 지금 추운 곳도 있을까요? 뭐... 뭐... 이쪽도 어제 눈 오긴 눈 왔습니다 물이... 물이 여긴 안 왔지만 눈이 오긴 왔어요 추운 지방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이건 다음판에 잠깐만 나 뭐 들고 있지 아무리 안 그래도 글루덱이 제일 예쁘니까 이런 옷을 좀 만들어줘야지 이런 시원시원한 옷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씩 다는 옷을 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녀만 근데 그 눈이 더 잘 안될 못해서... 그냥 입을 할 수 없을까 좀child 제가 오늘 총 합침 한 15시간을 잤거든요 그래도 계속 잠이 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잠이 옵니까 15시간까지는 안되겠다 한 13시간? 13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계속 잠이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나 임신 했나보네 말이 나서 그런데 이거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잠이 와요 저 원래 음 동생이 생겨 저 원래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러면은 잠이 오다가 잠이 확 깼거든요 맛난 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오나? 아니면 이 시국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네 현실 도피 같은 잠잠 숲 속에 숲이 없어요 여기는 숲 속에서 그렇게 오두막 속에서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어쩌면 우리 9월에나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듣고 충격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은 현실 도피로 인해서 잠이 오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엄청 그쵸 헉이죠 헉 나 9월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몰려오는 각종 생각들 있잖아요 현실 도피 그러고 나서부터 아니 근데 며칠 전부터 잠이 오긴 했어요 사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다시 잤다고요? 아니면 밤 9시에 근데 사실 밤 9시 이때 자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9시 10시 이때 자면은 현실 도피인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옆에서 보면 그렇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우울증 걸렸나 미련 곰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모든 게 한꺼번에 확 갑자기 이렇게 닥쳐오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잠이 와요 자꾸 저도 어제 12시 반에 잤습니다 12시 반에 아니다 12시 반에 잤나 12시 반에 잤습니다 트위치에서 수다 떠는 게 즐거우면 계속 수다 떠십시오 즐거운 일을 해야지 이 시국에 즐거운 일을 해야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았다 아 요코님 방송은 언제 해요? 나 몇 번 갔었는데 우리 시간 낮에 하는 거 같던데 오늘은 방송했습니까 오늘? 오늘 방송하셨습니까 그 분 어? 여기 안 뚫려 있네요 반대편 이거 뭐 이런 맵이 다 있어 이상한 맵이네 아 오늘 방송하셨어요? 못 봤는데 근데 트위치가 알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 이거 개네 스크림이네 그래요? 그 분 욕하라고 막 계속 이렇게 부추겨보시오 욕 진짜 잘하던데요 그 분 평소 때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나긋나긋? 약간 모범생 이미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욕하라고 계속 부추겨봤어요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던지 욕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게 욕이 나았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부추겼죠 저 욕 못합니다 아 그래요? 저 욕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 욕 못합니다 어? 어디? 아 이거 돌리다가 걸리겠는걸? 일단 여기 키워 들어가있죠 둘 셋 왓더팍은 뭐 욕이라기보다 아싸 어? 어 이제 애들이 다 걸렸네요 다 돌아갔고 여기 원래 하나 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계속 잘하다가 꼭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은 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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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구해 주셈 셋 다 저기 있었음 빨리 구해 주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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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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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4. 4. 4. 5. 5. 5. 5. 5. 5. 6. 10. 10. 10. 11. 12. 13. 12. 11. 12. 12. 13. 15. 12. 13. 14. 15. 15. 15. 16. 15. 16. 16. 16. 15. 16. 16. 16. 17.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하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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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한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할 거면 이거 할 거면 아닌가? 얘의 오리지널 퍽들이 뭡니까? 아 이거 완전 스텔스인데 그러면 들키면 도망치기 아빠라 여기다가 아 근데 나도 이거 아니면 이 다 얘다 그럼 옷을 바꿔야지 이거 근데 이 시국에 너무 이렇게 좀 안 그거 이너 풀프리 한 탱크탑 같은데 밖에 무슨 사자가 와있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공짜 이건 공짜 이게 왜 떡입니까? 이거 저 공부통 이거 이거 왜 날 쫓아 오시나요? 날 쫓아 오시나요? 이거 하이크 하이 가버렸습니다 아냐 오우 류인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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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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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없는데? 시계 없는데? 어디 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텔스의 정서 어디로 갔습니까? 스텔스의 정서 왠지 일로 오지 않을까? 스텔스의 정서 스텔스의 정서 올라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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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prominent Yor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asa less than 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구나 웃긴다 아니 웬일로 내가 집착이 아닙니까 동태를 좀 살펴볼까요 발전기가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발전기가 여기 근처에 없네요 아예 저기 나도 봤음 뭔진 모르겠.. 아사뽀멘가 아사뽀멘 아사뽀멘 멀리 가자 멀리 근데 발전기가 안 보여요 아 발전기 다 막혀 있었구나 어쩐지 좀 2층에 가야되겠는데 여기 위험하네요 여기 에헤이 아 아, 들켰다! 아, 나 이거 어떡하냐? 그랬다 에헤이 힐 안하고 뭐하고 있었나? 힐 아, 진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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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칭이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잡혔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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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흐 또 이 맵이다 화이팅 어 프리디네요 시작하자마자 어디? 몰리도 갔다 바칠이 없나? 갔다 남 돌리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남 돌리는데 왜 왔어? 남 돌리는데 왜 왔어? 남 돌리는데 왜 왔어? 남 돌리는데 왜 왔어? 남 돌리는데 kein 일 남 돌리는데 혹시, 지 Weight 남 Fam 니깨비 이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남 돌리고 있는데 온 제가 잘못이 저 또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갔습니다 발전기가 그동안 하다가 돌아갔네요 또 이쪽으로 오나 회색이나 돌려야 되겠다 회색이나 돌려야 되겠다 회색이나 돌려야 되겠지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업업한 것 같아요. 4필. 받지 않았을까? 갔습니다. 다행히도. 이거나 더 틀읍시다. 난 스텔스가 재밌어요. 근데. 걸 다시 올 것 같은데요. 여기 누가 왔다 갔네.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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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4필 이상하졌냐. 어디로 가셨나. 다행히도. 벌써 구했다. 다행히도. 봐라. 또 잡혔지? 미치겠다.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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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어떻게 3랭입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대박. 대박. 잠깐만. 글로데스로. 이건 잘 안 되던데. 그냥 스텔스. 오늘은 스텔스를 하겠습니다. 얘로 스텔스를 하면서. 나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요. 물도 좀 가지고 올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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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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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습니다 고구마입니까? 뭐죠? 손톱인가? 손톱인가요? 고구마인가요? 뭐지? 손톱인가요? 그리기지 손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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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톱인가요? 아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잡혔습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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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얼마 만입니까 500년 만인가요? 어제 밤 10시 26분입니다. 세상에... 지금 밤 10시 26분이라니까... 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이제 먹어야 돼요.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점심 뭐 드실 건가요? 여기 토템이 뜨곤 하는데 안 떴네요. 지하실... 그거다 그거... 스크림다 스크림 불토하긴 설정기 불토는 나의 것 간단하게 도시락이요. 간단하게 도시락이요. 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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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데려갔습니까? 숨어서 보자 어디로 가야지 들켰다 누구 미치겠다 저는 토템을 터뜨린 죄 밖에 없습니다 힐 해줄까? 힐 해줄까? 여기 발전기가 없어요 발전기 위치가 개떡이네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발전기들이 있다 집 안으로 가야 되겠네요 1인용인 것 같은데 호프도 있네 미치겠다 다 앉아 한방이네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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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호프 좀 다트려 호프 다트려 호프 다트려 힘쓰 저기서 걸릴 줄이야. 즉초인가요? 즉초 들고 왔음? 여기 아직도 있나?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걸렸다. 너무 가깝지 않나? 아니 죽어버렸네. 저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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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버그다. 나 아무것도 안된다. 안녕. 리튤비션이 뭐하는건지 봐야되겠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헥스토템도 있나? 무서운 토템이었네. 스텔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스텔스라서. 스텔스로 할 수가 없지. 스텔스로 할 수가 없지. 스텔스로 할 수가 없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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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무료 1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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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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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mentine. 감사합니다. 덥다. 더워. 딱 봐도 더워. 얘들 무서운 애들이네. 무서운 애들이랑 한편이 됐습니다. 무서운 애들. 에헤. 정말 무서운 애들이랑 한편이 됐는데요. 근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삭 바꿔치기를 해야 되나. 너무 꼼상한걸. 내가 킬러였으면 속으로 그래야지. 저클로 대처 죽이자. 얘입니다. 얘. 근데. 왠지 얘 옆에 붙어있으면. 뭐 어디로 가는거야? 저는 토템부터 일단. 요거는. 저클로 대처. 근데? 저클로 대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어디? 나 보이지도 않는데? 아, 저기 있네. 클라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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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변에... 오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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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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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돌려야겠다. 느려. 느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핑인가 베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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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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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지이 힐 다 하고 나갈 겁니다 지지이 힐 니아 못 구해서 좀 아쉽네 쭉 10,000원 자연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진을 올리는 걸 종종 보았습니다만 그때 한국 간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킬러를 해보야되겠습니다 킬러를 리전으로 아 나도 그런 적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금방 갔다 와야지 하고 못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엄청 빠지죠 짐 다 싸서 한국으로 보내고 나는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돈을 생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8개월까지는 안되고 한 6개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언메이든을 써서 야 이걸 어떻게 해? 앵커먼 내년 여름 아마 그때 우리는 우리는 나는 지금 오늘 좀 충격을 먹었는데 우리는 아마 9월이나 돼야지 아마 그것도 아마에요 9월이나 되어야지 일을 하러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급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필요 안 되나? 그냥 해야겠다 그럼 이거 들고 가지 말자 아이언메이든을 사용을 해서 안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고 그거를 원래 12일까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오늘 컨퍼런스 콜 했거든요 우리 팀들끼리 그래서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나는 몰랐는데 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 같아요 잠이 잠이 어찌나 오는지 오늘 총 합치면 한 오늘 한 13시간 14시간 잔 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오늘 그 얘기를 딱 이렇게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참 암담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부터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는 아마 레주멜을 좀 뜯어 고쳐 가지고 여기저기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 저는 가을에 BCIT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거 같아요 그래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근데 BC주는 좀 괜찮을 거 같기도 한데 오늘 케이스 12 케이스 나왔거든요 계속 왜 막 11, 8 이렇게 하다가 그저께 그 위켄드 지나면서 22개로 올랐다가 다시 데려갔거든요 어 잠깐만 난 이거 킬러였네 잠깐만 아 근데 이거 33맵이 어 33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언메이든으로 하는거 할걸 아이언메이든으로 하는거 아이언메이든 아이언메이든 고소합니다. 저걸 못하게 견제하러 가야되겠습다 아! 아니요 판자 떼기가 왜이렇게 많아 오우 오우 고마워 아! bpn이요 그 bpn을 쓰면은 방송을 하기가 2컴으로 해야되거든요 근데 2컴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좀 여의치 않은 그런것들이 있어서 잠깐만 여긴 안왔고 여긴 안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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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저년들이 뒤질라고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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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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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게 해야 되는데 어디 숨었지? 잡것들 저걸 돌리겠죠? 저걸 돌리게 내버려 둬야지 아... 안타깝다 달려 2킬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얼었나? 아... 여기 열렸다 레 weeks 레 camping 눈icide 이것이 미춤 물 aliment 물 아... 명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는데 굉장히 스트릭하게 마스크 써야 되고 체온 체크해야 되고 기침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거 한 명밖에 못 죽였잖아 아이고 엇나게 했다. 잠깐만 이거 애들 면랭이었음. 이럴 줄 알았다니깐 이거 누구 바지입니까? 듀와잇 바지입니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바지입니다 팽맨 이거 초록색 토끼 옷에 하라고 이거 했나 보다. 한국에서도 대바드 몇 번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도 대바드 몇 번 해봤는데 아 그죠 다인큐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할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아까 아까 이거를 했으면 딱 좋았을걸 아까 이거를 어디 갔죠?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걸 했으면 딱 좋았을걸 딱 잡았는데 음.. 아쉽다 음.. 아쉽다 그럼 다시.. 다시 생존좌 하겠습니다 저 K2 상점에서 살 수 있나요? K2 어떤거요? K2 어떤거요? 스미싱이 뭔가요? 아 택배 문자인 척? 아 택배 문자인 척? 아 택배 문자인 척? 무슨 K2 옷? K2 옷? 이곳? K2 어디갔지? 이거? 아닌데? K2 옷? 이거... 이거!! 그니까 우리는 없는 거죠. 택배 한다고 문자를 하고 하진 않으니까 여기는. 이거? 딱 봐도 이게 무슨 한글 문법에 맞지 않는 거군요. 이거랑 가방, 가방, 가방 63매 위에. 이거 상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봅니다. 상점에 없는 것 같아요. 18랭이 되었다고요? 데바데요? 모바일 데바데 한국에 나왔습니까? 축하드립니다. 18랭입니다. 그런 옷 자체가 없네요. 여기에. 그런 옷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점에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럴 의미에서 케이트 할까요? 철철님 PC 데바데 안 할걸요? 뭘 들고 있죠? 힐이 없네요. 얘는. 이거 가지 말고 힐 들고 갑시다.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방 쓴 거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63까지 가면 도대체 언제. 언제. 나 지금 29인데. 죽음을 부르는 그녀. 케이트. 봄에 처 죽이고 싶은 케이트. 건조. 간식. 를 다 같이ga. 칼로부터가 죽고 싶은 케이트도iar. 알 Soldier없이. 를 다 같이 죽기. 해 주신 질. يمكن 시킨 корм Oliver. 참깨의 데미. 맞듯이. 참깨의 데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게요. 저도 한국으로 가서 딱 두 주가 지나면 돌아오고 싶어 집니다. 3주까지는 기다리는데 그 이상은 못 버티겠던데. 아무래도 나는 여기가 집이니까. 근데 여름은 여기가 확실히 나는데 겨울은 한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희덕거리면서 노는 사이에 벌써 11시 반이 되었네요. 먹고 놀고 하기에는 한국 같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최고죠. 한국. 생필품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살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국. 나 뭐 들고 가는 거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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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찰찰이 제 동생이 여기 이미노까 싶어서 왔다가 기가 부라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데서 못산다 그러면서 비가 비가 그냥 비가 많이 와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찰찰이. 겨울이 되면요 3시 반부터 깜깜해지거든요. 그리고 날씨 계속 비가 옵니다. 비가 하루도 안 빼고 옵니다. 3시 반부터 어두워지면서 3시 반부터 어두워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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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정도까지 어둡거든요. 근데 계속 비만 옵니다. 계속 계속 비가 와요. 계속 정말 근데 비가 있잖아요. 촥 내리고 끝이고 뭐 해가 나고 이러면 괜찮은데 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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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스프레이로 물 뿌리듯이 있잖아요. 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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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алист. 진짜로. 비가 와다다다다다 repres해 오면 좀 덜 해요 그래도.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촤촤. 국물. asta에 손도 인터넷 부슬 부셔러 왔ут... 그리고 이게 좀 날씨가 쨍하면서 추운 거는 날씨가 쨍하면서 추운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젖은 상태로 추우니까 막 뼈 마디 마디가 아픈 거 있잖아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내가 구출할 거야 빨리 가 아 구출했네 벌써 근데 여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은 여름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름은요 5시만 되면 해가 뜨거든요 5시가 돼서 밤 10시에 해가 집니다 코로나 요금이 아니고 메뉴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테이크아웃 하기 쉬운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라 가격을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낮춰 봤자 가격은 뭐 그저 뭐 비슷비슷하 비슷해요 조금 조금 싼 것들이 있어요 테이크아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싼 것들이 있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코로나 메뉴가 생겼어 메뉴가 좀 단품 좀 쉬운 음식들 근데 음식점에 가서 먹는 문화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시켜 먹는 걸로 음식음식 레스토아웃도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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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ning 그리고 안 좋은 게 지금 생겼는 게 그 AGN들 겨냥한 헤이 크라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무슨 요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요금이 생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메뉴가 확실하게 생겼어요 단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로 에이 크라임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 600몇 건인가 생겼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는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눌러 쓰고 이제 낮에 나가면 선글라스도 이렇게 딱만한 걸로 끼고 다니려고요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도 그 비즈니스 그니까 그니까 화이트 칼라들도 그 그 재택근무 forever 버스 네 네 그건 그 사람 그건 조금 오래됐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그 마약쟁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건 조금 된 얘기예요 뉴스가 최근에 나와서 그렇지 그건 조금 된 얘기 아싸 발전기 너무 많이 돌렸네 그 얘기는 조금 미스테리했어요 얘기 자체가 경찰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범죄자였고요 왜 안절려 아 시계 없는데 아 시계 없는데 제가 아는 사건은 버스 사건이랑 우산으로 어떤 노인이 아시아 여자가 기침할 때 아 그건 못 들었어요 우산으로 때렸다고 미친놈의 노인이 그럼 나같으면 이렇게 확 마스크를 벗고 오고에다가 기침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웬 꿀떡입니까 안 오네 쳐 죽이고 싶은 케이트 야레스 아이고 근데 점수는 0점이네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2000점 받았으니까 일단 케이트 한번 더 할게요 케이트 한번 걸어 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나 이거 바꿀래 이거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쓸모가 없어 이게 이거를 바꾸고 케이트처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힐은 이런 거 들고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들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오줌 말이야 오줌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직을 생각은 이제 뭐 가끔 사건이 터지고 나와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 봤는데 이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까 9월까지 9월까지 아무리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지만 9월까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멀리 앞을 내다봐 봐야 되잖아요 9월에 만약에 또 이렇게 막 확 올라가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분명히 분명히 이번 겨울 되면 다시 세컨드 웨이브 올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플루시즌 오고 환절기 되고 뭐 그러면 분명히 이게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또다시 문을 닫으며 정말 금방 왔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는 카지노에 붙은 레스토랑들 호텔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오픈을 못하고요 bclc 라고 여기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지 문을 연단 말이에요 레스토랑이나 호텔들도 근데 걔네들 지금 오케이를 안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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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이 돼서 9월이나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온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9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우매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라스베가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미국은 워낙에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이게 루머인지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였지? 어디였지? 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 받겠습니다 하면서 7월부턴가 6월부턴가 관광객들 받겠습니다 하는데 미국은 제외 이렇게 미국 국민들은 제외 어느 나라였지? 여기도 우정? 어디가? 우정이고 나 말고 지금 미국은 우리도 우리도 국경 미국이랑 오픈 안 했어요 30일 더 연장했어요 미국은 안 된다고 미국은 지금 거짓 통제불능 상태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다른 데도 뭐 비행기 편이 지금 다 막혀 가지고 다른 데도 안 돼 있지만 미국하고는 30일 더 연장해서 미국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아요 문자가 날라오긴 날라오는데 우린 뭘 눌러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왔다 어떨 때는 우리 집 앞에 지금 놔두고 갑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그 보내줘요 그 SNS.. 아니 뭐죠? 뭐라 그러죠? 텍스트나 아니면 이메일로 그걸 보내줘요 여기 놔두고 갑니다 하면서 뭘 체크를 하시오 이런 건 안 뜨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오죠 이거 지금 배달됐습니다 하면서 뭐 확인을 하시오 이런 건 없죠 배달이 됐는데 이미 아니면은 사인을 해야 되는 거는 문 앞에서 사인을 해서 가요 꼭 사인을 해야 되는 거는 문 앞에서 이 기계로 사인을 받아서 가요 그냥 그냥 돌아가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디 어디에 맡겨 놓겠습니다 가까운 뭐 우체국에 맡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걸리기 쉽겠죠 뭐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나쁜 것들이 나 여기 이거 하다가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걸렸다 누가 걸렸다 오 마이 갓이 너무 죄송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스피릿인가 스피릿 소리 안 들렸는데 쉿 소리 안 들렸는데 쉿 소리 안 들렸는데 오 마이 갓이 보이네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심각해 한 장소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너무 잘 안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재밌게 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봤어요. 아, 뷰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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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 님 계시고, 제이 님 계시고, 다이 님 계시고. 아마 리비 님 여기 계실걸? 숨어서 보고 있을걸? 아까 코스 님 왔다 갔고. 아! 저봐! 내가 있는 줄 알았다니깐. 리비 님 어서 오세요. 리비 님 100년 만이에요. 리비 님 100년 만이에요. 아 방금 왔어요. 느낌이 왔습니다. 리비 님의 냄새가 솔솔솔솔 풍겼습니다.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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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냄새가 났습니다. 리비 님 고생하시네 저 스피릿. 스피릿 울겠다. 리비 님과 나랑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리비 님과 나랑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혈액형도 똑같아요. 문을 열어줘요. 나 시계 없는데. 제가 캠핑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 다 깨버렸나? 어디 갔지? 나 시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핑이다. 캠핑이라면 내가 희생을 해서 구하고 말게. 캠핑이라면 내가 희생을 해서 구하고 말게. 캠핑이라면 내가 희생을 해서 구하고 말게. 찾아라. 불토 찾아라.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여긴 아까 그거였고. 불토를 터뜨리고 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죽어버렸네. 나가야 되겠다. 한 명은 어딜 갈 수 있음? 또 0점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화나겠다. 11레인인데 이렇게 잡혀서. 지지 아닌. 이거 어떻게 지지입니까? 막판 할까요? 막판 누구로 할까? 정해주세요. 막판 누구로 할까요? 막판 클로뎃으로 할까요? 에이스로 알아요. 오케이. 막판 에이스. 에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에이스로 하겠습니다. 에이스는 뭘 해야 될까? 에이스는 발전기를 돌릴까요? 발전기를 돌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험을 챙겨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밸런시드 요즘 좀 안 썼는데. 밸런시드 말고 뭐. 밸런시드 말고 뭐. 또 딱히 뭐 들고 갈 게 없네요. 음. 얘도 좀 패가 더럽네. 어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너무 저녁 딥다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지 나 이거 분명히 스트레스 받았다 분명히 스트레스 받은 거 맞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아 이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보다 둘 다 하고 싶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오늘 공감이 이게 왜 두 개짜리가 계속 있겠네 호프 공감이 아니고 호프 아깝게 공감이었나 아 공감이 아니고 뭐죠 반드 뭐죠 유대감 유대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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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을걸 잠깐만 근데 얘를 계속 올릴 게 아니라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자 오늘의 마지막 이거 아저씨 이거 이거 이 머리는 그대로 두고 옷 좀 새로 나온 거 없나 어 새로 나온 게 없네요 조금 더우니까 반바지 입혀서 갈까 아니야 어우 촌스러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정아 수정아 자 오늘의 하이라이 지금 이 사태와 관련 없이 계속 일거리가 있는 직종이 뭐가 있을까요? IT계통?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 계속 돌아갈 거고 IT 관련된 것들도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갈 거고 그 앱 디벨롭먼트 같은 것도 계속 할 거고 음식은 좀 아니야. IT 관련 회사들이 계속 돌아가겠다. 그냥 생각해보니까 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이런 맵이? 누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숨을 쉬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네. 어 그거다 그거. 막혀 있습니다. 여기. 킬러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쓱 가봐야지. 어째서 이건 그냥 이렇게 열려있지? 그건가 보다. 직소인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와 위에 왔습니다. 다시 올라간다고? 좀 위험하지 않니? 야 제발 찍으러 오지 마라. 치아. 어째서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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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하자마자 씌웠어요. 벌써 오나? 오나 안 오나? 어.. 두 딴샘이 걸렸다 빨리 구출해 주자 힐리해주리 힐리해주리 볼수만 있자 내가 가서 내려줄걸 가서 내려줄걸 가서 내려줄걸 theirs 힐리해주면 저기가 있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미안해 내가 내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다 풀려주면 더 이쁘게 되겠다 다음은 굽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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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네 저거 있다 봤음 봤어 어디있지? 위에 있나보다 내가 힐을 빨리 해주는 게 낫지 않니? 선견 지명 맥스도 해버렸네 또 왔냐? 힐 해줄까? 내 힐 통을 네가 다 쓴다 스텔스 짱 망왕 스텔스 흐헤 어디 어디? 스텔스 갔나 생명을 포기한 듯한 니가 내 힐동 다 썼다 야 예 왠지 한방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꼴이 한방 꼴 인데요 그쵸 하는 꼴이 그런데 한방 냄새가 막 물씬 물씬 풍기는데 온당당 좀 멀리 가 있을게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죠 이쪽 편 누가 다 돌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방까지 있으면 비켜라 한방은 다행히 없었네요 지지 아 거의 두 개 먹을 뻔 했는데 좀 불쌍하시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한국 지금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어 뭐라고 뭐라고 하던데 지금 힐링 퍼트를들 들고 왔는데 계속 도망만 다니고 그랬다 뭐 그러면서 아 찰찰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Thanks for watching, guys. Have a nice weekend. I'll see you, guys. Maybe tomorrow. For WOW? Maybe? 내일 아마 WOW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방송을 할게요. 그러면 다들 안녕. 빠잉. 굿나잇. 내일 정말 WOW로 할 겁니다. 내일은 정말. 안녕.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 끝.